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오늘 둘째 날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oul1650.com,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한국TV 웹사이트 tv한국.com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편하신 시간에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2024년 미국 대선 특집을 했고요 이제 이 방송은 매주 주말에 한 번씩 한 주일에 일어난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을 총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가까운 미래죠 그런 것을 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합니다 우선 현재는 지난주 한 주일 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러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하나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제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결정되진 않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ABC 방송에서 특집 보도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늘 좀 전에 인터뷰를 한 것을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데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적어도 여론 추이를 볼 겁니다 그 여론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주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 주변과 민주당의 움직임 트럼프 전 대통령 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론과 기부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또 다른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 전망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악관이나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짧은 짧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지난 한 주일 사이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번 말을 더듬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주일 전에 목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생각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살짝살짝 그 이후에도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은 드러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듯 하다가 본인이 토론을 엄청 못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한 다음 날 주치의도 만났다는 것도 인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저는 완주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이다 끝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엔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어떤 세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세계의 언론 매체나 아니면 각 나라 지도자들은 불안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 물론 이슈별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불안불안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한과의 이슈라든가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철군 문제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겨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휴 참 운도 없게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을 너무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데 실패했죠 우선 그 태도도 실패를 했고 수습의 결과도 실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실패를 수습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요즘 질 바이든 여사가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넨시 레이건 여사처럼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보니까 요 며칠은 말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질 바이든 여사가 더 많이 하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에게 수십 년 동안 많은 것을 의존해 왔다고 새로운 낸시 펠로시가 아니라 낸시 레이건 여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들었는데도 아휴 그날만 피곤했다 뭐 프랑스 파리 노르만디 갔다 와서 그렇다 12일 됐더군요 그쪽에서 미국으로 돌아온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태도나 내용에 있어서 수습하는 데 완전히 실패를 했고 가족들끼리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 본 뉴스가 상원에서도 연방 하원에서는 몇 명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원에서조차도 마크 워너라는 연방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고요 상원에서도 정보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진입니다 이 마크 워너 의원이 의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백악관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번 얘기를 해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마크 워너 의원 사무실에서는 부정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움직임이 없을 리가 있겠죠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야 여론조사 ABC방송 인터뷰한 건 나가고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상원이나 하원에서도 그렇게 기다리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가 공식적으로 저희 당의 후보입니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며칠인가요? 7월 5일입니다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가 교체되면 11월 5일 선거 날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품위 있게 사퇴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방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한다면 우리가 미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1974년도 리처드 닉슨, 워너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막다가 본인들의 공화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각하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의 탄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저희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민주당과 같이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리처드 닉슨이 탄핵 대신 사임을 선택한 거죠 하원 의원 가운데는 몇 명이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원 그 다음이 애리조나,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 그런데 하원보다는 아무래도 상원 의원들이 무게감이 있죠 지금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격전지 뿐만이 아니라 버지니아라든가 뉴멕시코라든가 이런 미네소타 같은 주도 스윙 스테이트가 아닌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판세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워너 의원이 어느 주입니까? 버지니아 주잖아요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미국은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과 공화당 반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미팅, 주지사 미팅 22명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줌 미팅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가서 했고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민주당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저희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 미팅 안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72% 이상이잖아요 많게는 78%까지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하와이의 주지사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하와이에 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조시 그린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게 참 토론에서 그게 정말 문제가 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의 뇌가 문제다 그게 조크였을 수도 있고 조크일 수도 있지만 조크라도 그렇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하와이의 주지사는 참 이건 아닌데 싶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원 하원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현 대통령 사임 압박이 사퇴 압박이 오늘 ABC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바로 분열의 시작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눈치도 보고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괜히 나쁜 민주당에 충성하지 않아 이런 어떤 낙인이 찍혀서 당 차원에서 어떤 보조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론이 말해주는데 민주정치라는 게 대의민주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민의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민의가 CBS건 뉴욕타임스건 전부 여론은 민주당에서조차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하고 바이든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 이미 민주당은 분열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 3년 반 동안 잘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년 반 동안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사람들은 트럼프를 이기지 못하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토론에서 본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불안하고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에 대한 연민은 한 주일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매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칼럼 리스트가 토마스 프리드먼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 리스트 가장 사랑하는 방송인은 MSNBC의 조 스카보로입니다 모닝조를 운영하고 있는 리사 머크호스키와 이런 사람도 바이든 I love you 그렇지만 사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든을 러브하지만 바이든 보다는 국가를 더 러브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또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적합하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도 부적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과 다를 게 뭐냐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서 읍소하고 엎드리고 반지에 키스를 하면서 뭔가 지지를 받아보려고 하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잖아 하고 커버하고 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 공화당이나 다 권력에 충성하는 면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남이 좀 먼저 해줬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서 가족들이 아무리 그냥 스테이 튠 하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 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아닙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좀 먼저 해줬으면 하는 이런 것 정치인들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여기서 또 나이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이 일이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싸우는 게 좋은데 바이든이 나가고 누가 나오더라도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과 세계 각 언론은 미국의 지도자는 지금 세계 21세기에 인공지능이 활개를 치고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대처를 해야지 되는 이때의 미국의 지도자들이 1940년 1942년도와 1942년 태생이라는 46년과 42년 태생이라는 이건 아니라고들 파악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치에 더 환멸을 느낀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미국 밖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교죠? 물론 어제는 너무 조용하면 안 된다 싶었는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2차 토론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닌 거죠 그냥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카멜라 해리스가 그 자리를 받아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멜라 해리스가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으로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돈을 민주당 전당위원회에 주거나 아니면 뭐 슈퍼팩, 정치행동위원회 이런 대로 넘기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텔레비전 광고에 돈을 많이 들여야지 되거든요 개인이 광고할 때랑 후보 개인이 무슨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광고를 할 때랑 광고비가 책정이 다릅니다 책정가가 달라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그리고 그런 정치행동위원회에서 저 사람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이쪽에서는 한 3천 달러 이쪽에서는 한 5천 달러 그 정도가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고스란히 갖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이 후보, 저 후보, 저 후보, 이 후보 막 얘기를 해보다가 결국은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간다는 것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여론 자체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 있고 카멜라 해리스였던 것이고 바이든을 떼고 완전하게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듭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이미 선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이 무능하다고 일단 몰고 가는 것 그리고 무능한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극좌다 하면 유권자들이 중도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아 그렇구나 카멜라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파악을 하는 것 같다 확률은요 50대 50이죠 지금부터 여러 일 그 모든 것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 밖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죠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일 때 한 일이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에서 했다면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은 면책특권이 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누구는 주도했다고 하고 누구는 선동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혐의에 뉴욕에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주고 34개 선거법 그리고 사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 편결을 받은 것 그것도 기각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대통령 후보 때 일어난 일인데도 증거 같은 것은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나중에 돈을 변상하고 하는 것 그래서 뉴욕의 판사도 오케이 그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하고 원래대로라면 7월 11일이 선거 공판이었는데 그 선거 공판을 9월 달로 연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번 한 주일 어느 때보다도 아주 평온한 그런 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바이든이 내려가고 의외로 민주당의 분열이 조금 예상했었던 것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하면서 반반일 겁니다 이게 트럼프 쪽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숫자가 나오는 것은 웬만하면 좀 작게 줄입니다 적게 줄입니다 여론과 판세입니다 여론은요 너무 많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토론 이후는 토론 이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3%에서 6% 정도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앞서가던 것에서 3이나 6을 더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내부와 미국 외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것도 3%에서 6% 정도라고 하는 것이 6%가 이제 최대니까 원천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오늘 저녁 ABC 방송에 인터뷰를 보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원천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은 다 점점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나이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겠구나 그건 나이는 어떻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조금 더 올드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오늘 ABC 방송껏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 좀 조심하던 눈치도 보던 그런 정치인들이 수문을 확 열어서 수문을 확 열면 그 물길은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50% 대 39%로 이긴다 하는 로이터와 입소스였던가요 여론조사 나왔는데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서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그 여론조사는 인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치에서는 사실보다는 그냥 인지, 인상,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이미지로 그렇게 50% 대 39% 트럼프를 그 정도로 누른다 하는 거지 또 막상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미셸 오바마가 포스트 레이디였지 물론 아이빌리그 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일하다가 남편이 일리노이주에서 상원의원 하니까 본인은 이제 헬스케어 이쪽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과 모든 방면에서 정치 경험이 있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좀 따로 보셔야지 되고 또 미셸 오바마 자신도 선거에 나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나간다고 하죠 판세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는 그 폭이 넓어졌다 높아졌다 더 중요한 건 돈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돈이요 선거에서는요 작은 선거에서는 어디까지는 이 돈, 돈이 커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선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리카루소라는 시장 후보가 예비선거에서는 돈으로 샀잖아요 해서 2위까지 갔죠 그런데 돈이 많아도 그 케이스에는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안 되는 거지만 대통령 선거는 또 로컬 선거랑 다르거든요 정말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지금부터 광고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가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바이든이 사퇴를 할 때까지는 나는 더 이상 민주당에 기부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디즈니의 상속료 에브리엘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김윤진 씨죠 그리고 권, 미스터 권, 풀네임을 잊었어요 로스트라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나왔었던 그런 그 로스트를 쓴 작가 굉장히 그 사람 막강한 작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는 돈 안 준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데모크라틱을 의미하는 거기다가 엠바고 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꽉 조여놓는 거 덴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덴바고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민주당 큰손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과 민주당 큰손들이 이번 오늘 내일을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돈 안 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 돈 주는 사람들도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큰 손님, 큰 돈을 어떤 정치인에게 기부할 때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많잖아요 민주당이, 헐리우드 큰손이 여기에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 이상이 싫은 거예요 이민이나 여러 가지가 이민자들이 있어야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이상적인 거 소수 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이런 거 그래서 돈 낭비도 하고 싶지 않고 게다 대고 이상까지 이게 겹쳐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자들의 그 돈, 돈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뭐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가 그랬다잖아요 아니죠 로스트의 작가가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는 바이든 지금 휘날리고 있는 이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또렷하게 뭐가 보이기 전까지는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질 수도 있죠 이제 와서 후보를 교체해서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나가다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기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다 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죠 미국은 리뉴얼 해야 된다 지금 젊은 사람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비판은 조금 피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앞에 낸시 레이건 여사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오히려 야단을 지금 많이 맞고 있어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남편에게 그렇게 기준을 낮추느냐 핵 단추를 눌러야지 되는 사람에게 뭐 잘했어요 토론을 잘했다고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지적도 하죠 아니 민주당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그걸 다 몰랐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질 바이든 여사에 꽉 조여놓는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ABC의 방송의 인터뷰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월요일이 되면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 지금부터 방송을 제가 15분에 시작했는데 40분이니까 25분을 했거든요 25분의 방송분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2주일 두 번째 이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할 뜻이 없고 사퇴할 뜻이 없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론은 점점 불안하고 민주당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은 돈 주기를 아예 스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세계 각 나라에서도 미국을 쳐다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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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